슈퍼쇼 나인 앵콜 콘서트를 슈퍼쇼 나인 앵콜 콘서트를 더 재미있고 알차게 즐기는 법 콘서트에 오르면 티켓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티켓 챙겨야 되겠고 일단 응원봉, 우리 슈봉 필요하고요 같이 즐길 때 머리 찰나거리면 땀나고 말 때 불편하잖아요 포인트에 묶으면 편하잖아요 파란색 두건, 염색약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 저희에게 보낼 환호 마음, 뜨거운 마음을 챙겨야지 헬스 장갑 장갑 그 정도? 콘서트 당일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우비 얘기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우비 얘기 안 할거야 비 온 얘기할거야 보통 그런 경우에는 최애로 친해지지 않나? 어? 여우? 어? 뭐 이런식으로 해서 포토카드를 서로 보여준다던가 어? 포카? 어? 하고 냅다 키스를 갈게 야 이름 뭐냐? 나는 영숙이야 이렇게 이렇게 진짜 한 2초도 안 걸릴걸요? 진짜 그냥 바로 들이대세요 네 저메추 저는 떡볶이죠 떡볶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진짜 낙곱새, 아니 곱창 부대찌개를 추천합니다 저는 무조건 삼겹살 추천합니다 삼겹살? 삼겹살 좋지 공연 내내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목상거랑 삼겹살이랑 연관이 있죠 있죠 냉삼 아! 냉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친해졌잖아 응 친구 집에 그냥 가는거야 갈 수 있지 마지막 자기 전에 라면 아! 때려야지 네 라면 때리고 여기까지가 회식의 끝입니다 네 스포 진짜 싫어 스포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정말 대형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스포를 하면 이거죠 XXX이 없어졌습니다 대형 스포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파이 스파이 저희가 XXX할거고 그다음에 XXX할거고 맞지? 그다음에 XXX할거야 미쳤어? XXX냐고 XXX라고 너 가 나가 나가라고 영상 다 찍어놨어 그 스포를 뭐 알려고 그래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그냥 보세요 오위반 놀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콘서트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엘프들 너무 보고 싶고 이틀만 기다리면 저희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공연을 하려고 저희 노력하거든요 많이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조심해라 오는 길도 조심하고 와서 심장도 부여잡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조심하라고요 이틀동안 행복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형 옆에 붙어있으니까 행복한데요? 나는 이번 주 토일 양일간 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지 않으면 죽겠다 응 싶은 정도의 그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스라잇! 조금만 기타야 돼요 콘서트 잘할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서와요 엘프 내일모레 만나요 들어간다 간다 잘가라 돌려보자 이리 올라가 바이옴 바이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에피소드